2. 2. 2. 2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. 근데요? 죄송합니다. 혹시 벌레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? 아 죄송합니다. 아 잠깐만요. 아 제발요. 저 죽어요. 저도 잘 못 잡아요. 저가 잡아놓긴 했거든요? 아 나도 벌레 잘 못 잡는데. 아 야 움직여. 메스 메스. 창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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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. 해치웠습니다. 우와 진짜 멋있어요. 아닙니다. 저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또 부탁드려도 돼요? 연락 주십시오. 여보세요? 어? 안녕하세요. 아 무슨 일로? 아 저번에 벌레 잡아주는 거 그만 와서. 아. 어? 아 감사합니다. 혹시 런나 좋아하세요? 어떻게 하세요? 저도 런나 좋아하거든요. 니코 니코 니. 아 니. 니코 청팽이구나. 아. 저희. 들어가서 애니 얘기 나누래요. 아 왜왜왜왜.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좋은 친구가 되겠군. 하. 하. 그러 보니까. 우리 통상용도 안 했네요. 이름이 뭐예요? 아 저는 20세 박주은입니다. 난 21살 배 소연이에요. 아. 소연. 저가 누나니까 말 나눠도 되죠? 어. 응. 주은이는 왜 런라를 좋아하는 거야? 왜 라는 것은 없습니다. 그저 런나가 저를 불렀을게요. 하. 하. 귀여워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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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취한 것 같아.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주은아. 응? 재밌는 거 보여줄까? 런라보다 재밌는 게 있나요? 오. 어때? 어. 그. 런라보다는 아니지만 재미는 있네요. 좀 신기하다 할까? 또 보여줄까? 어. 아니요. 아니요. 이 중요한 장면 나와요. 중요한 장면. 에잇. 어. 아. 마키짱. 아이씨. 나랑 게임에서 이기면 보여줄게. 아이씨. 아이씨. 방신만 하지 않았더라면. 할 거야 말 거야. 어떤 게임이요? 잘 세우면 이기는 게임? 응. 아싸. 또 내가 이겼당. 칙쇼. 씨. 씨. 정말 잘 세우시는군요. 내가 한숨씩 하지. 기다려 박희짱. 이 전장에서 이기고 널 데리러 갈게. 바보. 으흠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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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